네, 네일장도 함께 잘 챙겨봐야겠죠. 내일의 장바구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과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일의 장바구니 주제를 방산이라고 들었어요. 방산주, K방산 계속 갈 것 같나 봐요. 일단은 1분기 실적이 하나에 에어로스페이스가, 워닝쇼크가 한번 나왔었고 이번 2분기는 기존에 있었던 매출에 대한 이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에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실적 워닝쇼크가 나올 거고 현대료텐도 아마 월요일 오전에 KB증권에서도 현대료텐 관련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아마 이번 2분기는 역사상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단순히 2분기 실적 기대감도 중요하겠지만 추후에 폴란드나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와 같은 여러 유럽 국가들에 대한 그런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나아지고 있고 물론 지금 미국의 대선 기간이긴 하나 만약에 어떤 후보가 트럼프 후보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향후에 국방비에 대한 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출 모멘텀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헤리스도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도 방산주를 계속해서 실적 기반으로 보시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물론 미국 대선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준동 전쟁이나 전반적으로 우리가 한 70년, 80년을 긴 흐름으로 봤을 때 전쟁이 끝나고 났을 때가 국방비를 대부분 증액을 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 만약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가 11월쯤에 평화회담을 진행을 한다는 것은 물론 본인도 지금 어느 정도는 영토에 포기를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조건부에 대한 협의를 할 생각이 있고 푸티 대통령도 몇 달 전에도 조금만 맞으면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뿐만 아니라 특히 나토 국가에 가입된 회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폴란드도 마찬가지고 루마니아도 GDP 2% 이상에 대한 국방비를 계속 증액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벨라루스나 아니면 그 주변 국가들도 특히 독일 같은 경우는 원래 예전 전반 국가였기 때문에 GDP 이상의 국방비를 증액을 못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이슈 2호부터 우리네도 국방비를 증액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우리가 3년 전부터 방산 업체들이 계속 꾸준히 수출 모멘템이 나왔습니다. 그 수출 모멘템이 우리가 방산하기 때문이 아니라 기술력 측면에서도 K2 전차나 K난 자주포에 대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수출하는 모멘템이 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방산에 대한 모멘템은 어떤 대선이 누가 되더라도 그런 수출에 대한 모멘템이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모멘템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뉴스가 좋고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차트를 싹 열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52주 신고가를 쓴 종목들이 방산주 내에서 정말 많습니다. 오를 만큼 몰랐고 사실 K 붙은 그런 섹터와 종목들이 한 바퀴 이미 다 돌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도 본다, 지금 와서 새로 매수를 한다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아마 우리가 전력기기도 비슷하게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은 여기서 하나의 모멘템이 뭐냐면 일단 그 첫 번째가 저는 LIG 레슨이 중요한 이슈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방비 자체가 천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천조국이라 부르는데 LIG 비공 자체가 지금 북미에서 테스트를 통과가 됐고 본격적인 북미 수출이 나온다고 하면 이게 스타트화전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후에 우리나라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 자주포나 K2 전차도 당연히 북미 쪽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럽 국가나 유럽 국가들 대다수를 합쳐도 사실 미국에 비경되지 못한 상황인데 럭키드 바틴이 있는 그 나라의 팔콘도 있는 그 나라의 우리나라 무기를 생산하고 수출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 모멘템이 저는 북미 쪽으로 봐도 충분히 무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전까지 우리가 폴란드, 체코, 아니면 루마니아까지 해서 하나 둘씩 나오고 있긴 하지만 당연히 이쪽도 있겠지만 나중에 지중해 쪽이나 아니면 남미 쪽에 있는 국가들의 콜롬비아 쪽에서도 계속 꾸준히 수요된 모멘템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LRG 비공이 미국 시장에 들어간다. 물론 그때는 타픽은 LRG 내에서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당연히 하나 에러스페이스나 현대 로템도 수주 모멘템이 충분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더 갈 수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숫자로 보여줘도 되고 당연히 수주도 같이 동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 제일 관심 있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현대 로템을 보고 있고요. 물론 지금 다른 방산 업체들 대비 저평가되는 측면도 있고 주가가 좀 덜 오르는 측면도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9월 달에 폴란드 2차 수출 계약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K9 자주포는 하나 에러스페이스 나왔었고 그 이후에 또 루바니와 관련해서도 현대 로템 중의 수출 모멘템이 있는 상황에서 어제 나온 이슈가 또 추가로 있는데 물론 예전에 현대 로템이 철도와 수소와 그리고 방산에 대한 매출 비중이 30, 30, 30이었는데 당연히 지금 비중은 방산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죠. 여기에 어제 체코가 철도 건설을 관리해서 한국과 같이 하고 싶다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결국에는 현대 로템에 대한 향후 철도 쪽에 대한 모멘템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방산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추후에 루마니아와 폴란드에다가 철도까지 나온다고 하게 되면 현대 로템 이번 시즌이 굉장히 잘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 대한 수준 모멘템도 컴카올에서도 충분히 잘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 로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짝을 좀 정리하다 보면 사실 바이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알테오네젠이 오늘도 6% 오르고 끝났고요. 삼성바이오로젝스가 52주 신고가 썼습니다. 바이오주들 훈풍이 좀 불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알테오젠 어떻게 보세요? 알테오네젠은 저는 충분히 더 상반기 예를 있다 생각하고 있고 일단 9월 23일이 머크 키트로다 SC가 임상 3상이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고 추후에 2026년부터 품목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1.4주에 대한 마이스톤을 지급받게 되고 물론 지금 한 2주 전쯤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약바이오 포럼에서 존동현 부사장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ADC SC와 관련해서 기술 이전에 충분히 논의 중에 있고 이거는 언제 나와도 지금 논란이는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것은 당연히 ADC SC 쪽으로 해서 다이치상케오 쪽으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과연 이 밸류를 얼마만큼 주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머크 독종 계약으로 인해서 향후 2028년 매출 1.4주에서 1.7주 정도로 보이고 있거든요. 그건 당연히 키트로다가 70조 매출이 나오고 SC 전환율이 50% 가정을 했을 때 로얄티 4%를 기입을 하게 되면 그때에 대한 매출이 1.4주고 만약 이번 ADC SC가 실제적으로 다이치상케오 라고 하게 되면 대략 28년도가 30조 매출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에 대한 전환율을 따졌을 때 대략 3조 정도, 2.5조에서 3조 매출이 나온다는 것은 셀트리온이 지금 3조에 6천억 매출의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가총액이 40조죠. 지금 알테오젠이 15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이 가격대에서도 적어도 2.5배에서 3배까지 좀 갈 수 있는 상반기 영업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열려있다고 보시네요. 알테오젠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에서 뉴스가 있었죠. 미국의 약값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한된 법안들을 풀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신고가 썼습니다. 이외에 바이오시밀러 기업들도 오늘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바이오시밀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먼저 삼성바이오로직스부터 먼저 얘기를 하게 되면 실적 발표가 30분 전에 나왔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었고 그 이유가 물론 송도 사공장 증설을 통해서 증설에 따른 CDMO 고객의 매출도 굉장히 잘 나왔었지만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가 바이오시밀러 쪽에 마이스톤 지급을 받은 게 2분기 때 이 정도 효과가 나오게 되면서 실적이 큰 폭으로 나왔습니다. 추가적으로 아까 바이오시밀러 얘기를 했는데 물론 지금 트럼프 후보자도 마찬가지고 민주당 쪽도 똑같은 가격 인하를 제시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쪽에서는 우리가 수출, 수입 의약품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쪽으로 시선을 두고 있고 대신에 너네끼리 싸워가지고 경쟁을 해서 약화 인하를 유도하는 방식이 조금 다른 결의 사항인데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자체도 지금 진펜트라 이번 2분기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진펜트라가 향후에 북미 시장에 진출을 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메디케어 IRA를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없애게 된다고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보다 바이오시밀러 자체에 대한 가격 인하를 통해서 경쟁을 하게 되면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수혜가 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미 대형 PBM 업체, 대형 3사들과 이미 다 계약을 끝난 상황이고 내년 3만기 3월에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까지 북미 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그동안 다른 바이오 섹터가 올라갔을 때 당국 주가적인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바이오시밀러는 매출이 좀 더 많이 나와줘야 됩니다. 물론 1분기 때부터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합병대 처음 실적이 나왔고 이번 2분기 때 생산 원가의 절감이 얼마만큼 축소되냐에 따라서 오늘 좀 상승 흐름이 나왔었는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2분기 실적을 열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주가의 흐름이 하반기 때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주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 보는 게 또 시밀러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이야기 해주셨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마크로젠이에요. 뉴스 때문에 좀 뜨기는 했는데 삼성전자 갤럭시의 젠톡을 탑재한다면서 24% 급등으로 마감을 짓긴 했습니다. 뉴스 하나 때문에 오른 거라서 이거를 좀 길게 가져가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저는 들거든요. 저는 왜 삼성전자가 마크로젠가 했을까라고 했을 때 물론 저도 이번 핸드폰을 처음으로 사전 예약을 해서 샀고 결국에는 향후에 삼성 휴대폰에 대한 방향성이 헬스케어 쪽입니다. 당연히 유전자 치료제를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몸에 관련된 당뇨나 아니면 혈당 측정근 이번에는 물론 혈당 측정근 갤럭시 그쪽에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향후에 다른 애플워치를 대비해서 이런 헬스케어와 관련된 향상을 위해서 마크로젠을 이쪽으로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실적이 크게 향상된다기보다는 좀 긴 측면에서는 봐야 된다.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많거나 실적이 나오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간다기보다는 이 회사가 삼성전자 갤럭시 쪽에 들어왔구나 그러면 추후에 새로운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얼마만큼 향상이 되느냐 이게 마크로젠의 능력이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바이오주들은 실제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고 혹은 임상을 하고 어떻게 기술을 판매하든 양산에 들어가든 이런 뉴스가 확실하게 확인되지 않으면 참 쉽지 않은 영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바이오주까지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의 이화진 과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